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그마의 000m18 plus 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리뷰에서는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그마가 이제 작년에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조약 이렇게 흔히대로 이제 저희가 사이티스라고 얘기하는 그 조약이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기타에 많이 쓰이는 인디언 로즈 우드 목재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사용이 좀 어려워 지면서부터 시그마 모델들의 뒤에 플러스가 붙고 있는데요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게 예전에 마틴 기타 모델들 중에서 뒤에 플러스가 붙은 모델들인 이제 기존의 모델의 픽업이 장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틴의 뭐 d28이면 d28 플러스 해서 픽업이 장착된 모델 이렇게 나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시그마에 플러스가 붙은 모델들은 자재나 이런거에 교체가 끝나서 개정된 사이티스의 대비가 끝난 요런 모델들이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변화가 시그마에서는 이제 지판과 브리지 재질이 바뀐 거죠 원래 침구판을 인디언 로즈 우드를 쓰지 않더라도 보통 저 어렴한 기타들 중에서는 지판 그리고 이 브리지를 인디언 로즈 우드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시그마 기타들은 이제 그 사이티스 작년에 사이티스 개정 이후로 이 지판과 브리지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마이카르타라는 그런 새로운 재질로 바뀌었어요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들고 나온 이 모델은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받지 않고 있던 모델인데 소비자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이제 모델을 조금씩 늘려 가야겠다 생각에 의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기존에 많이 설명드렸던 뭐 시그마 마틴의 관계 그런거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마틴의 18 시리즈를 이제 많이 본떠서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구요 시그마에서는 내부 모델에 따라서 내부 설계나 아니면 상판 시트카스프루스의 등급이나 이런게 좀 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마틴 기타 처럼 사실 그렇게 뭐 1번이 다르고 16번이 다르고 18번이 다르고 뭐 그렇게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정말 간단히 스펙을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던 000m1st 이런 모델과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스펙만으로는 이 기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상판은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통기타 상판에 많이 쓰는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이 되어 있구요 어 뭐 저희가 이제 계속 판매하던 그냥 000m이나 000m1st 이런 이 모델보다는 하위 등급의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시트카스프루스의 질 자체가 아 좀 더 좋구나 이런걸 느끼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축구판은 마오가니루 마오가니루 목재 이제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존의 하위 모델들 000m과 000m1st 이런 모델들과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지판 폭이 이 000m1st은 지판 폭이 넓습니다 이거는 44.5mm짜리 지판이구요 그래서 뭐 손이 크신 분들 손가락이 두꺼운 분들 아니면 연주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하실 수 있을만한 좀 더 넓은 줄 간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틴도 그렇고 시그마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제 모델들마다 헤드머신 스타일이나 이런게 다른데 지금 이 모델은 그로버사에서 나온 오픈캡 오픈기어라고도 하죠 이런 오픈캡 튜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판과 브릿지가 요즘에는 이제 시그마 전모델 거의 공통으로 마이카르타 재질로 되어 있구요 이 새들러트도 역시 시그마 전모델 공통으로 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판에서 딱 느껴지는 느낌은 아 정말 아주 간결한 심플한 그런 군더더기 없는 그런 장식이 많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구요 그러나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건 소리에 제일 연관이 큰 이 상판이 000m이나 000m1st 이런 하위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상판의 질이 눈에 띄게 좋다는 거 그래서 딱 그냥 들어봐도 아 소리가 확실히 이게 좀 더 낫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000 이 OMBODY 설명드릴 때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이죠 최고가 작으신 분들이 선택해 보실 만한 모델이구요 첫 번째로 그리고 지판이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손가락이 두꺼우시다거나 아니면 핑거 스타일 같은 연주곡을 주로 하셔서 줄 간격이 넓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모델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곧 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구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